자 얘가 한 변의 6인 정사각형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점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. 자 이 길이가 3이다. 중점이라. 그런데 이 길이가 3 되도록 했네. 그래 놓고 이거 넓히고 와라네. 자 봐봐라. 여러분이 이거 딱 보고야. 그냥 도형적으로 이렇게 풀 때는 이렇게 끄면 무조건 합동이거든 이 두개가.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아. RHS 합동이네. 자 이 길이를 X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거 넓이는 이거 하나에 곱하기 2 하면 되네. 이렇게 조개도 얘 두개가 RHS 합동이네. 이 길이가 이리로 오네. 그냥 도형적으로 접근하면 피타고라스야. 얘는 6-X에. X 구하면 답은 그냥 나오겠지. 물론 저거를 좌표화를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세계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지만 도형으로 쉽게 풀리는 걸 굳이 그렇게 갖고 갈 필요가 없지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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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